얻은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 뭐 얻은 거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. 그래요 우리 교도원 씨는 정말. 진단이 나온 게 한 언제. 2013년에 처음에 이제 목 쪽에 혹이 나와서 일단 뭐 상황 보자 지켜보자 이래서 이제 이 상태로 1년 정도가 지나서.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없어지겠거니. 아직 어리고 건강한데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겠냐 나 혼자 갔다 오겠다 하고 이제 저 혼자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악성 판정을 받아가지고.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암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먼 단어인데. 들었을 때 어땠어요. 딱 처음에 그거를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을 나와가지고 의사실 옆에 있는 의제에 앉아서 한 15분 정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.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을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. 운동선수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했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제가 이제 판정을 받으면서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지금 있는 팀 감독님께서. 치료하고 와도 좋으니까 와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믿어주셔가지고.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? 2019년도 쯤에 의사장님이 이제 만져보시면서 이렇게. 검사했던 거 보시면서. 이제는 말끔하다고 축하한다고. 진짜. 아유. 그걸 딛고 훈련을 해서. 확 올림픽에 나가고. 매달까지 따고. 매달까지 따고.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운동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. 훈련을 하다 10초 정도 뛰었나?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토를 하고. 와. 제대로 운동조차 안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. 죽고 싶을 정도로.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좀 다시 끌어올리는데 좀 많은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정말 힘들 때.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그래도 버텼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숨이 여기. 위에까지 차 있는데도. 솔직히 항암치료한 거 비하면은. 이 정도는 아직 할만한 정도.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며. 이런 느낌으로. 힘들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.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차악의 상황을 비교하면서.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만약에. 교도우 씨 스토리를 듣고 많이 했으면. 와.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하죠. 맞아 맞아. 아무리 기회내고. 이렇게까지 잘한다고. 대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. 국민들한테 더 큰. 큰 감동을. 준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쳐주자 진짜. 너무 감동을 다해. 다행인. 맞다. 그런 주장이 하나가. 이렇게. 교도우 씨 스토리를 어떻게 알게.